일본 전시회는 처음 나왔는데 굉장히 좋았었다고 전시회 어떠셨어요? 좋았어 좋았다고 아 빨리 해주세요 전시회 첫날입니다 지금 아침을 먹고 전시회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 전시장에 입장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 엠스톰스입니다 정 대표님이 수준옥희상과 김대표님한테 뭘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설명하고 계십니다 김과장님이 수준옥희상에게 CMS 교육 중입니다 또 카메라 Juris 이와 함께檢 b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전시회 3일차입니다 미스터도넛에서 아침을 해결하고 전시회장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전시회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전시회 3일차입니다 다들 열심히 하고있고 주스누키상이 제일 열심히 하신거 같아요 저희 맞은편은 하나테크윈 있습니다 이렇게 딱 돌면 저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일본 전시회는 첫날보다는 국제 3천날에 사람이 가장 많은거 같아요 힘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3일차 전시회가 끝나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전시회 마지막 날 전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지쳐버린 본부장님 드디어 전시회가 끝났습니다 이제 종료하고 잘 철거하고 정리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누키상 펜시카이 도데스시타까 시작할 때 전시회가 시작했지만 제가 직접 시청해주셔서 그 반응을 봤을 때 지진이 많이 흘렀습니다 말이 안통하는 시장이 왔는데 그래도 저희 월 컨트롤하는 그런 기능을 보여주니까 말이 안통하는 상황에서 놀라는 모습에 그래서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우리 부스가 제일 그래도 보기 좋고 빛난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새롭게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엔드콘의 첫 전시회 같이 하기로 해서 영광이고요 너무나 많은 행동들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엔드콘을 널리 널리 알리고 일본 영국 넘어서고 미국 전세계를 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더 잘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첫 전시회 너무너무 즐겁고요 한국분들과 함께하고 일본 분들한테 손님들한테 진짜 깊은 감명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일본 법인을 설립을 하고 한 3년 정도가 지났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 법인도 고생을 많이 하고 저희도 이렇게 일본 시장에 참여를 못하다가 또 드디어 처음으로 일본 시장에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뻤습니다 4일 동안 해보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느낌도 좋고 그다음에 손님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 일본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네에서도 굉장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근데 동네나 해외나 보는 눈은 똑같다 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될 것 같습니다 20년 전에 일본에 처음 갔을 때 꿈꿨던 매도인 이런 곳을 구수로 하나 좀 내보고 싶다 그런 꿈이 있었는데 이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신선을 다했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엠스톤은 앞으로 해외에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척할 예정이고 우리 모두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앞으로 더 부족해서 기대에 도움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엠스톤이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본 전시에 사실 기대반 그다음에 걱정반 그래서 이렇게 좀 왔는데 그 첫날에는 약간 좀 걱정이 됐었고 사실 솔직히 얘기 뭐 준비 기간도 이렇게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힘들고 그랬는데 걱정이 확신으로 이렇게 바뀌는 순간이 한 이틀째부터 보지 않았나 생각보다 지금 마지막 날인데도 불구하고 손님들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만족한 전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엠스톤이 이제 해외에 지금 첫 출석표를 던졌는데 아마 앞으로 전세계 여러 나라에 우리가 우리 엠스톤의 이름을 알리는 첫 역사적인 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다들 너무 고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엠스톤 파이팅! 엠스톤 파이팅! 엠스톤 파이팅! 엠스톤 파이팅! 엠스톤 파이팅! 엠스톤 파이팅! 하나, 둘, 셋!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행복 돌아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